16일에 그냥 말 그대로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아무것도 안 걸친 모습까지. 두커나자 하면 된 거예요. 사람들은 제가 뭐를 입을 때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퇴치신상에 모든 것, 모든 것과 모든 것과 그래서 일단 당신대는 한편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시의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큰, 큰, 많은 사람을 알게 되겠습니다 음 저는 바라지지 못합니다 저는 바라지지 못합니다 저는 바라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모든 걸 벗었어요 아마 마음의 준비 좀 하셔야 될걸요 기자님도